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여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겠다는 사명으로 시작된 전남 여수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는 분자 소재에서 화학 공정, 플랜트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지원하며 여수 산단의 디지털화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개발과 검증, 공정 효율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센터가 보유한 최상의 가상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화학 분야의 주요 공정을 최적화하고 실증함으로써 제조 공정 전반을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수 지역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에 활기를 더하며 대한민국이 전세계 화학 산업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는 전남 여수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 센터입니다.